오늘 또 두번째로 해볼게임 저번에 하다 말았지요 바로 애니멀 리볼드 배틀 시뮬레이더 ARBS 입니다 인간구원이었죠 다음 챕터 일단은 이 콧불소 찢어놓으려면 얘네들한테 좋았던거는 폭탄병 그 샷건 쏘는 애 툭척병? 툭척탄이라고 해야되나 그 포물선 그리면서 그 뭐라그러죠 통통 통 통 통 유탄병 유탄병 근데 얘는 처음 보는데 등에다가 대단한 무기를 머신건을 달고 다니네 유탄병으로 얘네들을 좀 잡고 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공격하는지 모르니까 좀 볼게요 일단 한번 어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심을 수가 없어 어떻게 심을 그냥 몸에 닿는거에요 아 진짜? 괜찮은데? 그러면 가성비 좋게 대단한 빌리는 딱 1대1로 해놓고 등에다가 매주고 괜찮지 않아? 카미가 제로 일단 3명 3마리 끝내고 그리고 쟤네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총이 나을 것 같아 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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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모노? 폭탄 여러개 갈 수도 있어요 이걸로는 뽀개지지 않는다 아니야 가성비 쓰레기야 어? 여기서는 투척병을 못쓰네 아 그 저 뉴탄병을 못쓰네 그럼 어차피 얘네들로 가라는 얘기인데 한 놈한테 2개를 다닐 수가 있어요 ㅈㄴ 비싼데? ㅈㄴ 비싼데? 뭐야? 개수 한도 있나봐 여기 빡세다 한 놈한테 2개 못 다닐 것 같은데? 야 돈 되게 비싸네 총잡이를 좀 없지? 총잡이 아 그러네 총잡이 씨발새더라 끄지랄 일단 앞에 밀어놔야돼 일단 앞에 밀어놔야돼 두개씩 달아주고 그 다음에 활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오케이 포개졌어 포개졌어 와 와 얘 너무 세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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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잡았어! 잡았어! 대박 오 때로는 총보다 활이 무서운 법이야 야무지네 에이 뭐냐 얘는? 와 해골병에다가 이게 무슨 사우루스야? 앙켈로사우루스 앙켈로사우루스 뒤에 있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? 판타지 속이지? 용이지? 키드라 와 존나 빡세게 생겼네 뭐야 이번엔 고드인으로 다 잡으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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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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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? 와 히드라 이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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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해서 아무것도 못하는것 같다 딱 봤고 이거 올미기마병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확실히 다굴빨 다굴빨 다굴 장사 없지 뭐해 어디가 어디가 뭐해 이 병신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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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어? 그니까 스파르타가 잘 싸우네 방패도 있겠다 와 이거 날리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애 이거는 앞에서 얘가 꼬리치기 할 때 어그로를 끌어줄 애들이 필요해 아니면 어어? 잠깐만 아이씨 와아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섞어야 될 것 같애 내가 봐도 와아 오오오오오오오오 말도 싸웠네, 말도 잘 싸운다 근데 와 나름? 한마리가? 야 제발 비마병수 조금만 늘리고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더 싹 이상한 척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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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였어? 저는 추천 기사로 도대표 중인데 와 튜톤 키스 아까 도대표 했었는데 안켈로사우루스 엄청 세다 근데 존나 효율적이야 나 튜톤 키스 개쓰레기야 와 와 절대 안 돼 이거 와 튜톤 기사가 쓰레기였어 침톤 다고 안써일 많이 dok 손 손 손 손 손 와 앙켈로 너무 안 죽는다 일단 해골기사 잡는 데는 기마병이 최고거든 아 이 병신새끼들 어디가 좋았어 어? 어? 야 이게 좀 앙켈로 앞에 로마누스 3마리씩 깔아봤어 나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 얘가 방어도 괜찮네 니들이 여기 오는 게 문제야 시발놈들아 뒤에 싸워 야 뭐해 딜러스 심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 아이고 아 이거 이거네 로마누스였네 아 오케이 배치만 잘하면 될 듯 알아 한 방에 다 죽였잖아 그거 세 마리만 있어서 죽어요 오케이 해골병 다 족밥이고 이건 이겼다 이거 이겼다 미친 새끼들 오케이 가수 찢어 가수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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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휴 시발 김형이 좀 쓰레인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어? 이겼다 제발 힘 좀 내봐 지금까지 가장 전투력이 좋았어 너무 많아요 대마리씩만 하세요 포함에 딱 붙여야 돼 그래야 앙티로 때려 이건 무조건 이겼다 아이 병신 그렇지 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와 드디어 이겼네 어쩔 텐가 어쩔 텐가 앞뒤로 앞뒤로 공격하는데 어쩔 텐가 이겼다 와 ㅅㄴ 힘드네 마지막이다 미노타우루스 아니야 이거 존나 쎄보인다 작살? 작살? 작산도 스파이너맨처럼 발걸이 딱 해가지고 날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뭐야 아니 아이씨 아이씨 왼쪽에 미사일 음 오케이 일단 미사일 터로에서는 잡는 방법 알았어 미사일 터로서 오케이 뭐야 와 이 새끼 존나 센데 일단 화난 존은 절대 아닌 것 같아 SWE 그렇지 죽었고 뭐 겁쟁이 코를 앞에 놓고 이건 까지는 동일해 아 아 아 아 아 아 4마리를 원퀴 날려야 된다고 4개 자꾸 걔네들은 갈고리 없어도 안에서 띠어서 봐더라구요 저렇게 어 어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로마누스가 사기에 잘 맞네 로마누스 좀 뒤에 놔야 될 것 같아 로마누스는 그냥 명사로 죽이면 안 돼요 그냥? 많이 깔았네 아 아 와 와 로마누스는 정말 잘 싸우네 괜찮은건줄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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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ги 급장이자 리 회사 그리기 뒤에 잡oid평을 tanto 잡이병 총 맞으면 뒤집어 그럼 막아주잖아요 어그랑 뚫고있어요 뛰어갑 뭘 1946 너무 머리 배치했어요 뭐야 자살병 병신이야 너무 머리 배치했어요 자살병 병신이야 자살병은 좋은 대안이 아니야 절대로 로마누스랑 위치를 바꿔야지 로마누스도 막고 있을 때 뛰어왔어 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해봤어? 너무 정하잖아요 딱 봐도 딱 보이는데 네 말대로 해본다 야 너 일로와봐 네 해봐 네 해봐 네 한판만이 끝내봐 네 해봐 아니 앉아서 해봐 제너럴이기 때문에 네 해봐 탭이 그거야 그리고 WASD QE WASD QE 이거 한개 달았어요 목탄 응 그리고 거기다 작살까지 달았어 이거 가까이 Q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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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시청자들 생각도 해줘야지 네? 탭으로 풀고 응 탭으로 풀고 이렇게 응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로마누스도 까면 돼요 아아 아아 해봐 해봐 이거 걸고 있어 이쪽으로 보고 있어 아니 안돼 아 이거 싼거 모르는 건 상관없어 자 이게 아니죠 그런데 자살 얼마인가요? 30원인가요? 보입니다 보여요 귀여운 관도 로마누스도 깔아야겠다 이거거든요 아 뭐 라이프가 달래요 오버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폭탄 한 개면 터져요? 응 오케이 됐어 이런 거 같아 뭐야 끝났어 뭐하냐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하세요? 딸딸 예스 블로우 모이네임 균신이죠? 아깝다 뭐가 아깝죠? 아깝죠 이걸로 이제 얘 살린 다음에 자폭병 다 죽일라 그러는데 보험 있잖아요 얘는 자폭병이 다 뒤져버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가 그거 저기 없애는 거야 아니 얘네 좀 멀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로마누스가 뺄게요 닭살 얼마죠? 10원? 푹 돈 계산 안 하죠? 됐어요 됐어요 아니 글로 뛰면 안되지 다시 해야 돼 여기 여기 붙어요 자폭이 대체 뭘? 오케이 뭔 소리 하는거야?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게 가까이 있으면 안되네 얘네가 좀 멀리 떨어져있어 이제 알았어 여기 한 3마리 놔두고요 멀리 갑니다 요정도 네 담아줄게 운빨이에요 운빨 뛰지마라 아니 일로 다 가면 안된다고요 일로 다시 해야돼요 이게 훅 더 멀리 가야되네 푹 더 멀리 가야돼 푹 두 마리 좀 머리나 보내야겠다 푹 그렇지 뛰어라 거기 말고 고리나한테 안 붙었네 얘네는 왜 안 죽지 에휴 됐다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이거 논리적이에요 진짜로 얘네가 고리라에 붙으면 이겨요 이겼잖아요 저는 전략적이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런 비영신 그쵸 저 모르겠지 이런 비영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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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휴방입니다 재밌게 잘 보내 보겠습니다 휴방 동안 윌리스쿨 가서 방송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 나가기 지도 안가 똥사고기 지도 안가 똥사고기 지도 안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투 그쵸 요구 라잎 그리고 해왔! 여러분 지금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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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비공하네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어허 저거 못 먹었어 저거 못 먹었어 저거 못 먹었어